앨범에 참여한 물음이 이issible 아, 이것도 좋다 우리라는 노래 단추를... 어, 성경이 처음으로 영어로ös 그래서 그...이게 영어 OST에요 그래서 영화에서 약간 이제 보통이 약간 부러워서 뮤비를 해가지고 그걸 약간 기리면서 부르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쉬우면 다시 들어볼 수 없다고요? 그냥 약간 편하게 연결할게요 편하게 들어주시고 네 아유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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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